오늘은 가스오부시 육수 만드는 법 완벽한 맛 70도 온도의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스오부시는 일본 요리의 핵심 재료로 그 깊고 풍부한 맛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육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도에서의 추출은 200종 이상의 향기 성분을 최적화하여 완벽한 맛을 구현할 수 있는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스오부시 육수 만드는 법을 통해 70도에서의 육수 추출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전통 국물 요리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70도에서 가스오부시 육수 만들기 향기 성분의 최적화 비법 가스오부시는 70에서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200종류 이상의 향기 성분을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이상에서 끓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린내 가스오부시 특유의 생선 비린내가 추출되어 풍미가 손상됩니다. 풍미 손실 향기 성분을 빼앗깁니다. 탁도 단백질이 녹아 응고되어 국물이 흐려집니다. 맛있는 국물 요리에서 온도의 선택은 향기를 우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70도는 변질에 대응하고 감칠맛의 추출 부분에선 약간 모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과 감칠맛까지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온도를 소개해드리면 85입니다. 70도에서도 이노신산은 충분히 추출되지만 물온도 85의 장점을 살펴보면 또 마음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육수 살균의 목적과 가스오부시의 맛성분인 이노신산을 뽑아내기 가장 쉬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온도입니다. 단 가다랭이의 향기 성분 중 많은 부분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70도보다 높은 80도 사이에서 육수를 끓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요리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소시루에는 85도에서 추출한 국물이 맛을 상승시키며 생선 맑은 국물 요리에는 추출 온도를 70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스오부시 육수 만드는 법 완벽 레시피 가스오부시 육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끓여내기와 저온에서의 추출법입니다. 가다랑어의 종류마다 추천하는 육수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끓여내기 방법 재료 준비 물 1리터와 가스오부시 30지 조리 과정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끓으면 물 반 컵을 넣어 온도를 7085 사이로 낮춰주세요. 온도계가 있다면 온도에 맞게 불을 맞춰주세요. 가스오를 넣고 물이 다시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2분 후 걸러냅니다. 이번에는 저온 추출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물 1리터, 가스오부시 30지입니다. 조리 과정은 보틀이나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습니다. 담은 후 냉장고에서 7시간 이상 우려냅니다. 찌개나 국을 조리할 때마다 우려낸 국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 냉장 추출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끓여 만든 것은 3일 내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스오를 얇게 깎아낸 것은 끓여내기와 저온 추출 두 가지 방법으로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끓이는 것은 훈연된 가다랑어의 깊은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저온 추출법은 바쁜 아침 국물 요리를 해야 할 때도 저녁에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깔끔한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굴요리나 찌개에 사용 가능하면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가다랑어를 훈연하여 육수를 만드는 과정으로 요리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풍미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70도에서의 추출은 가스오부시의 다양한 향기 성분을 최적화하여 깊고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85도에서의 추출이 주는 이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각 요리의 특성과 원하는 맛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육수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은 가스오부시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산합니다. 끓여내기 방법은 훈연된 가다랑이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저온 추출법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또한 보관기간을 고려하여 신선한 육수를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스오부시 육수는 단순한 국물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요리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정통 일본 요리의 매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오부시의 향기와 맛이 담긴 육수로 여러분의 요리가 한층 더 특별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